정일 글로캠은 독자 기술로 숨쉬는 알루미늄 보온제를 개발했습니다. 다양한 원단에 알루미늄을 입혀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능성 탄열재 R-타이베라는 건축물 하우스랩 제품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를 완성합니다. R-타이베라는 단열과 보온력이 매우 뛰어납니다. 알루미늄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며 알루미늄의 열 반사 작용으로 내부 복사열 손실을 방지해 보온 효과가 우수합니다. 또 알루미늄 코팅층의 미세한 구멍으로 숨을 쉬게 했습니다. 온수위를 덮으면 수증기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습기가 방출되는 투습성을 이용해 내부 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표면에는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발수성 또한 탁월합니다. 알루미늄의 반사 특성으로 인해 차광 효과가 높으며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시공에 유리한 제품 R-타이베라입니다. 건축물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 내벽을 습기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R-타이베라는 우수한 방수 기능과 투습성으로 습기 문제를 해결합니다. 인열 강도 또한 뛰어나 시공 시 쉽게 찢어지지 않고 강풍에도 안전합니다. 건물 내벽에 시공하여 보호막을 씌우는 R-타이베라 따라올 수 없는 투습과 방수, 단열, 보호 기능으로 건축의 가치를 높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